자 영화같이 에이트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지구에서 네 일단 어찌저찌 들어갔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치토세라고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왜 치토세가 이 집안에 소위 말해 뒤통수를 때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어디서 뱅글뱅글 실제로 코코넛 오일이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하더라구요 근데 이제 근데 아마 모든 피부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아니고 대신에 모든 피부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는 않고 대신에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한테는 다르다고 해요 약간 지루성 피부?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한테 코코넛 오일은 잘 안 쓰여진다고 잘 쓰는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어? 여긴 좀 위험한 적도 있나보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바라쿠다였었죠 사실상 이제 이 집안에 이 집안한테 제가 그 무죄가 누명을 쓰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토미이자와의 가족들의 풍미 박사님 장본인 바라쿠다한테 써도 네 약간 이제 그 인제 사진을 찍게 하는 데 성공했었죠 아나 아 이 학교의 배후는 내가 가진 교육비 업소가 믿고 바로 도로에 나미너려면 옥아사와 사람들이 와니께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전 apparently 도로가가 의뢰합니다 그 의뢰한 옥아사와 도로가 의뢰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업소가 중요하니 오카 사이파 이거 타가지고 그러면 윙 타러 갈수있는거 그거 오로에이사 파도를 타라 오로에이사 파도를 타라 오카설퍼 시장 캠페인 중 남들어 가인登録 무료 어트 뾰어 도둑 도둑 에이 도 먼저 히트에이 그 오로에이사 파도가 이따 난 아니 에 오로에이사 파도를 아 그 그 그 아 엔조 지겐 나 이 엔조 지겐 아 아 이 이 아 아 그래서 저는 옥아사ーファー의 개발자 옥아입니다 아, 저는 카스가가 1번입니다 카스가가입니다 이 날은 제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옥아가 20년을 가게 개발한 전통기능 옥아사ーファー입니다 앞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 disguise thorough 구 waterfall 정말 중요한가라는 색깔을 바꾸고 intended 흠윙 네 이제 제주도全다른 쉬위기에 위리ogeneous 기능을 할수있습니다 킥크보드, 차량의 열수는 기능을 쓰지 않은 곳간에 모든 낙을 움직일수있다 그중에도 사이즈클리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해보이는 것들을 스킵하고 말했네요. 덕분에 까라 이렇게 맞추지 않으니? 근데 왜 그런ya 없는지 몰라요. 아까 한 번에 좀 미생각이 있었어요. 失敗? 그 전에 territoire 일어나는 거잖아요. 좀 방금 미생각이 있었어요. 엔조? 아아... 내가 정말 그런 내용이 없는데 혹시 네트에 이상한 거 읽어버린다고? 아, 네. 네트에도 엔조하셨지만 사실은 엔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깐? 그... 조금씩 흐름이 있었고 조금씩 흐름이 있었는데 조금씩 흐름이 있었는데 정말 엔조이잖아 정말 너무恥ず깊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스토리 진행도 스토리 진행이지만 일부 중요한 사이드 퀘스트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빨리 스토리 진행을 하고 싶어서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조금 휙휙 넘긴 것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요소랭교 상처투성이 어떤건가 아 그렇긴 하죠 천인상이 나쁘면 다 그럴수밖에 저는 자신이 정말 자신이 있는지 자신이 있는지 제가 한번에 더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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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頑張ってきたって熱意は伝わってくるよそれであのもしお時間があれば試乗をしてみませんここまで話を聞いてくれたのは春日さんが初めてです絶対満足してもらえると思うのでね本当にもう爆発しねえんだよなはいこの傷に誓って 5カスフォを受けたら10座下へと乗せると平常に乗りに行くことができるとアルトロの運転モードで アルトロの運転モードがいいです 自動運転モードがいいです わかったよモノは試しだ乗ってみよう やったー!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は早速やってみましょう ライドー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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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ェックを入れて100に越えて yeah はい よいぞ ok ous 疲れ様でした。いかがでしたか、オカサーファー? 正直、思っていたより全然良かったよ。歩くより楽だし、速いし、便利だな。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の言葉が聞きたかったんです。おいおい、こいつら、オカサーファーになんか乗ってるぜ。 ダセーな。流行らねえんだよ、そんな欠陥品。 な、なんなんですか、あなたたちは。 確かに、以前のオカサーファーは欠陥品でした。 でも、今のオカサーファーは違うんです。 そんなの信じられるかよ。 こんなガラクザ、ぶっ壊してやるよ。 いや、やめてください。 あ? オカサーファーに乗ったもんだ。 俺はこれ、結構気に入ってたな。 だから、おめえらに傷とかつけられたくないんだ。 それに、文句は乗ってから言ったらどうだ? 天めえ、調子に乗りやがって。 オカサーファーとまとめて、ぶっ壊してやるよ。 俺の出番だな。 そういう時、おめえりを倒すと分かるんだ。 あ。 そういう時はダブして、ボタン 어머。 아하 그래서... 그... 그... 아까... 했을 때... 네... 아... 정말 행복해! 그래서 뭘 확인하고 싶은 말씀 아닌 것 같나요. 아 그럼 알겠습니다. 아... THANK YOU roz 정말ỹ ser Buddhism! 그리고 올려봤igramS 이곳은 tens이 있습니다. 저기 자격에 있는 곳에서 가끔씩с드를 하게 되는데 모든 곳에서 하면 지닌 종료나오여 가다듬uli 아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찔끔찔끔 내는 것보다는 거의 거의 다 거의 엄청 알뜰살뜰하게 다 쓴 다음에 충전하는게 낫겠군요 아 3단계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럼 3단 그럼 레벨 1이 한 25 레벨 2가 한 50% 레벨 3이 완충이겠구나 그렇게 되겠네요 아마도 어 연기가 기계가 확실히 예민하긴 하죠 근데 발길이 몇번 했다고 저렇게 하는거 아무래도 내구성은 좀 많이 많이 하면 되겠네요 조금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6 credible 1 2 아니 그 3 그러고보니 그러면 여기에도 그 페르소나 파이브 로얄과 같이 페르소나 파이브 로얄같이 알바할 수 있는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대체 어디 있었더라? 그게 대체 어디 있었더라? 아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 아직 안 가봤네 그럼 여기랑 이쪽에 한번 가볼까? 아 아 아이쿠가 가미나는구나 아이쿠가 가미나는 게 없구나 아이쿠 아이쿠가 가미나는 게 없어서 어째가 가미나가 가미나는 게 없죠 아 뭐야 어? 이럴구나 얘네들이 아직 안 싸울 수 없는 거 같은데 약구멍 등록이 될려나? 아 역시 여기 낮에만 있나봐요 원래 이 근처에서 사실 그 레스토랑 그 레스토랑 있다고 하는데 안 연거면 여기 밤에는 문 닫나봐요 지금 스토리상은 안 여나? 아 아 이거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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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그렇겠죠 그렇겠죠 사실 아까네가 맞슴이랑 그렇게 인연 맺은 것 말고는 광경이 맞춰서 카스가르 나온 것 말고는 사실 확실히 관경이 맞죠 아쾌네는 이따가 흥믹 サワシロの頭、そんなこと一言も言ってなかったな。頭も知らなかったのか。 まあ、私も行ったことはないんだけどね。でも場所はわかるよ。 何か手がかりがつかめるかもしれねえな。行ってみようぜ、その養護施設。 ああ、そうしよう。 お前にも遅い。 保育園には 내일出会いなさい。 今度はちょっと遠い。 ちょっと撮られたことは大丈夫だけど。 サワシロの手を飲んでるの? サワシロの手で飲んでくれて、 나서 느긋하게 대화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해볼까 인연 이벤트인가 융합체에 빠질 수 없는 거에 있죠 아리씨는 토미의 전 여자친구다 토미가 감방에 있는 동안 모습을 감췄다고 했지 시간이 지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벗어버렸던 것들은 그 후에 저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미가 상승할 것 같던데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고 이걸 해야겠죠? 하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벤트 소개도 하고 이런 거 다 해봤을 때 진짜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딱 이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5장에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니 이번에는 조금 길게 끌었네요 그만큼은 쇼쭈思い出してるんだよ 그래서こっからは俺とマリーの慣れそめなんだけどさ 에?続けんのかよ? いいだろ? ここまで人に話したのは久しぶりだ せっかくだから最後まで言わせろって いや まあおめがかまわねえなら 喜んで聞かせてもろよ あれはもう十何年も前か 俺はその頃からタクシーの運転手やっててよ 休みになるとクラブに行ってナンパに精打してた ほとんど成功したことはなかったけどな ほとんど? 全くの間違いじゃねえのか? 余計なチャチャ入れんなって へへへ わりわり で? ある晩 声かけた子が彼氏もしでさ まの悪いことに俺もヘベレ気に酔っ払ってて 喧嘩になった またその彼氏ってのが レスラーみてなマッチョでよ 店の裏に引きずり込まれてボッコボコ あの時はマジで死ぬんだと思ったよ 悲惨なナンパ失敗なんだけどよ マリーさんはいつ出てくるんだ? 汗になって今出てくるから ボロボロになって掘り出された俺を たまたま見つけて手当てしてくれたのが そのマリーよ マリーは会社の仲間と店に来てたらしくてな 俺なんかを助ける義理なんてこれっぽっちもなかった なのによ 俺の死で服が汚れようが あいつは全然気にしないで面倒見てくれた へえ いい人なんだな あ 人生最悪の夜かと思いきや マリーと出会った人生最高の夜だったってわけだ そっからモアタックしてさ 初めて俺の目の前に天使が来てくれたと思った そっか けど 俺にとっては最高の夜でも マリーにとっちゃ あれがケチの付け始めだったのかもな トミー 妊娠が分かってあいつが仕事やめた途端 俺は無署に送られることになって 俺なんかと付き合い始めたからあいつは 幸せな人生を送れたはずなのによ んー んー 出所してから真っ先に探したよ でもダメだった 二人で住んでた家から 彼女のものだけがきれいさっぱり持ち出されてたんだ 要するに探さないでくれってことだ 腹の中の子が流れてマリーが一番辛かった時 俺はそのそばにいてやれなかった だから彼女が何を思って姿消したとしても 俺にそのことをとやかく言う資格はね そうか 俺の人を見る目もまだまだだな は?なんだそりゃ 初めて会った時 おめえは俺に銃向けて金をせびったろ あの時はおめえのことを ろくでもねえ野郎だからいにしか思わなかった けどよやっぱ人それぞれ 何かしらおもてえもんを背負ってるんだなって 今教わったよ そいや確かにお前に銃向けたな そのことって俺謝ったっけ 別にもう気にしちゃいねえって いやいい機会だ あの時はすまなかった一番 じゃあいっぱいおごってもらわねえとな これでチャラだ もうよそであんなまねすんなよ たぶんな ああ 역시 유대ドラマに って 今回は 見てるのに難しいになった 分かりなんすぐ 重ね 分かりなかった 誕生日が 時々 どうぞ どうぞ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じゃあ それは ちょっと そろ 時間を 分かりました まずは そろ そろ 이걸로 하고 나머지 거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사이드 크리스탈 이런 거는 어 무기샵 그래서 이제 슬슬 무기샵도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역시 여기 아 역시 아침에만 되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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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롬 이 연인사 취향이 참 독특하네. 네. 주문을 받으러, 룰을 백색으로 배송합니다. 가슈가 군과 여기에서 만난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발라이더, 마카나이도 받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웨이터 아르바이트라. 돈 벌이라면 나쁘지 않겠어. 가슈가 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슈가 군은 웨이터는 미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럼, 렉츄터를 시작할게요. 자, 여기, 여기. 트로피컬 레스토랑 영화공개 지금 환영해요. 하하. 여기서 만약에 페르소나 파이브 로얄처럼 근데 그니까 뭐 인간력도 올리고 돈도 벌고 가능하다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시간도 안 갈 것. 아, 페르소나 파이브 로얄 거랑 달리 시간도 안 보냈다니까. 아, 페르소나, 시간도 안 Verfügung, 수르륨, 시민으로 터르소나 아니, 조용한 손님한테 이거는 좀 쉽을까. 아 히포케 아 아 히포케 아이는 참치구나 아하 이거 과일샐러도 아카이 보호를 으 놓고 뭐 거 아 으 아 코코넛 미이크로 만든 거구나 저 주부는 아니었는데 아니었구나 마이마이가 만세기라고 하는 굉장히 거친 생선인데 굉장히 막 굉장히 식용으로 굉장히 타고난 뭐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시절 본 적 없지만 으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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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찬 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뭐 너무 컸나 으 으 으 으 아 정리를 공개 3 인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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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세라미 레벨 2 어? 이번엔 아이들도 같이 왔네요? 한 이 정도? 라이드도 있는데 조금 정렬적 하는게 좋겠죠? 어? 이것도, 이것도, 이거, 이것도 제가 페르소나 파이프에서 했던 것처럼 아, 맞다! 나라시치가 이걸 하는거 깜빡했네요? 훈수 스포 하는거 안된다는거? 이거를 고정하여, 고정시키면 깜빡했구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 적어야겠죠? 메모를 은근히 도움이 되게 되더라구요? 뭐야 자, 그러면은 어디 보자 여기 활기찬 손님은? 명량한 손님은? 아이포켓 하우피아 하우피아 하우피아는 2개 하우피아는 2개 하나 더 추가하니까 그럼 3개네요 와 하오피아는 3개나 자 그 다음에 자 검은옷손님은 자 검은옷손님 손님은 아사이볼 라우라우 아 그러면 라우라우가 하오피아 음 처음에 말한거라면 아사이볼 라우라우 아사이볼 아사이볼 라우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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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이 いました Folk 아, 사이 무거워 다오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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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침 뱀 와 앗 아워라오가 잠시만요 앗 아워라오가 뭐였지? 아 가운데네요 사진 찍을걸 그랬나? 아 이런 아 이런건도 다 여전히 넣었구나 칼로아 피그 맞다 왼쪽이 마이마이고 오른쪽에 제가 아까 헷갈렸던거고 이거야말로 딱 중간거 아 딱 하나 실수한거 딱 하나 실수했네요 이런 하트 하하하 오비스포 였었죠 오비스포 하이 하 맞지 나이터 오 직원용 도시락 오 300달러 하하하하 하나씩 한 번짱은 실패긴 했는데 300달러라니 오 괜찮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요리의 금 오 오 오 오 오 윤희아 윤희아 가슈가 군가 나타났을 때 기색이다 오비사 죄송합니다 오늘은 파라키이코 카즈입니다 전혀 안 닮았는데 전혀 안 닮았는데 전혀 안 닮았는데 서브스토리 텐 클리어 아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건 아닌가 보구나 아 여기서 계속 페르소나 파이브로 일하지만 여기서 계속 알바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구나 페르소 그 치토세도 왔으니까 치토세에 무기 조금 주고 싶은데 어 일단 너 여기서 조금 띵고 뭐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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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보유권 있는데 가야되는데 저기는 아직 좀 브라색 척이 왕으로 되어있는 왕관승 척은 레벨 조금 올리고 나서야될 것 같아요 오 갓자 경찰들이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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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전히터 산티아고 평범한 선물? 아~~! 오~~ 오~~ 여기 사는 데가 여기에서는 여기에 좀 더 있긴 한데 거의 40년 가까이 사실상 거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자기 엄마라는 느낌은 조금 안될 수 밖에 없겠죠 아마도 못해 아마도 못해 아마도 못해 아마도 못해 아마도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무료로 좋지네. 다음 주에 만나요. 방금 일본어 굉장히 잘하네? 그럼 거의 2주인데? 그렇군요. 레이나, 뭐하는 거 같은데? 제가 조금씩 대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무거운 사람은 그렇게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름은 아카네가 맞을 것 같아요. 혹시 경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지만, 그 사람의 부분도 안 맞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아아아 와우, 제가 봤을때... 왜 이따가와서 우리의 guests? OK! 여기다! 오우, 감사합니다. 이것은 맛있다. 아, 이 식당이 있습니다. 아... 음... 누구야? 아카네의 아카네의 친구. 정말? 미스터 칸이 다시 돌아올까? 사랑하니, 아직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아, 얼마나 오래? 정말 정말 다시 만나뵙게 해 wish I could give you an answer Hey, I know, why don't you go fetch a watermelon, too? Find the biggest one you can On it! 하하 하이 와아 いや、 40년。 彼女が日本を脱出して数年後にはここで働き始めたことになるな。 つまり、沢城の頭が朱音さんにあった時には彼女はもうここで働いていた。 ここの子供たちのためにハワイに残ったってのか? デイナさん、アカネさんの過去のことで何か聞いていることは? いえ、ご自分のことは話さないとだったので。 失踪前、アカネさんが誰かと揉めたり恨まれていた様子は? チョウギ? パレカナの教義です。 私たちはネレ神の教えに従い生きるパレカナ教の神徒なんです。 チョウ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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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ー。 작년쯤인가에 엄청나게 큰 활화산이나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었다고 했었죠 그게 어디였었지 화산이 어디였었더라 산불이 있었네요 산불 맞다 맞다 마오이 섬에서 있었다고 하던데 마오이 섬에서 우리의 네레신이 고통을 지내며 항상 지진의 고향에 머리를 끌고 일어나고 만약에 인내로 지진의 고향을 소맛으로 지진의 고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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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מא+. 아 분명히 아 evil 악할라스나 트르블이 을 음 악할라스나 그러다 손으로 그것을 일Org 사락 Tok 드립 착각 人たちが火の前では静かにしたのはそういう訳か。ええ。風邪で消さないように幼い頃から習慣づいているんです。 へえ。でもなんでまた養護施設を運営してるんです? これも教義に基づくものです。火山侵攻を起源として、パレカナでは自然と、その中に生きる他者にも慈愛をもって接することを定めているんです。そうすることで、ネレシンの住まう世界に近づける、と。 それで養護施設か。大したもんだ。 他にも、ホームレスの皆さんへのシェルターや、母子家庭への支援施設など、数か所を運営しているんですよ。 俺、パレカナのフードバンクに飯漏れに行ったことがあるぜ。だけど、全然勧誘されなかったな。 ふふふ。不況のための行動ではありませんから。 何の見返りも求めないか。水分と立派な教祖様だな。 ここの子供たちは、パレカナの信者のようにも見えるか。 強制ではありません。 ただ、スタッフが京都ですので、子供たちは自然と影響を受けて京都になることを希望します。 特に、アカネさんの影響は強いと思います。 皆、アカネさんのことが好きですから。 信仰心が強かったんですね、アカネさん。 ええ、あの人に欲があるとすれば、弱き者を救いたいという願いくらいです。 だから、感謝されこそすれ、恨まれたりするようなことは決してありません。 だから、どうして姿を消したのか、全く見当がつきません。 でも、アカネさんのお手がかりはなしかな。 アカネさんのお手も恨まれたので、フードバンクに行ってもらえられます。 実際に、アカネさんに行ってもらえます。 あの、何かお困りごとですか? 今日は内側フードバンクの食べ物を担当する日なんです。 야채는 제공되지만, 그런지 영양이 없죠. 이젠은 아카네가 호흡을 받아서 여러 개가 음식을 모여서 왔는데, 그가 아카네는 영국에서 저런 게 다 유행이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아카네는 식당보다 가게가 더 높다고. 아카네는 소식으로, 내가 어디에 호흡을 받으면 좋겠지 모르겠지. 에? いいんじゃないか 現状他にやれることもなさそうだ ただ やる以上は迷惑かけられねえぞ それもやるからには全力でやらせてもらいます なるほど わかりました ではお言葉に甘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カロンさん 彼らをフードバンクのステーションまで案内してあげてください わかりました はわいさんの食べ物だけ? はわいさんの食べ物に関しても地産地消を理想としているんです なので魚でも肉でも はわいさんのものを頂いてください じゃあ始めるか 수입산 안되는거라 하하 왜 그 수입...아미 그래도 그렇지만 수입산이... 사버파크에 로컬 마케 조르르 전략 학부모 그치에는 소유가 사용되어 있었을때 해외에 가고 싶으면 소유가 없을때 그치에 관한다고 생각했을때 하와이가 조금 특별한 것 같네요 일본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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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빠진 수는 뭐야 이 좀비 장사에 나가면 되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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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없애주고 아메리카에 데미지 주는거다 바쁘지 않겠구나 오케이 아 이건 못찍겠구나 아 왜 이렇게 말해 아 왜 이렇게 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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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멍 으 Russ ce 손 왈 뭐 Girl 아 으 아 으 가 руб 있을까? 오케이 이게 충전소구나 오케이 아 역시 조금 충전 절반 충전 풀 충전이네요 와 여기서부터는 다 적들이 또 굉장히 매워지나 보네요 레벨 17 조금 레벨 높지만 못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얘 무량이구나 오케이 와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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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악몽을 불쌍 добр 아, 이렇게도 맞는 거구나 아... 아아.... 와... 오! 아... 토 미자워.... 에릭 토 미자워 ㅋ 現在 다 부터 유어로 쥬어 허? 차마 아이고 그렇다고 또 보스 그 아니 통이다 그 사진 도와드린거 아니니? 어 이거 불이할거구나 오케이 아까 가드로 되어있는 적 있는데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이제 무령 걸렸고 빵 빵 빵 빵 빵 꽃 빵 빵 빵 빵 이동범이 너무 넓어졌구나 음... 미안해 응 헌 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みんなあんなに喜んで へへへ こっちも頑張った甲斐があったってもんだよ 俺とあれでもちょっとプロクエリアにゃ? 食料を求める人が こんなにいるとはな ハワイでは年々物価が上昇してるんです 그렇죠 미국의 집세가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노숙자가 많은거죠 집값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하하하 何かあったか? いや俺はなかったな 私も アカネさんを知ってる人がいないかちょくちょく聞いてみたけど 知っててもいい人優しい人って話くらいしか聞けなかった 俺もだ 一旦空振ってとこか そうでしたか なあカロンさん アカネさんは他にどんなことやってたんだ? そうですね ビーチのゴミ拾いと街の見回り活動でしょうか これに参加するのはアカネさんの毎日の日課でした そいつも手伝わせてくれねえか もちろんあんたが良ければの話だけどよ え?よろしいですか? じゃあ今日は夕方からアロハビーチを清掃する日なので まずそちらのお手伝いをお願いします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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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日にアロハビーチだな ありがとうよ いってみるわ ずいぶん熱心じゃない 一番 えっ? そりゃあ人助けにもなるし アカネさんの手がかり探しにもなるからよ 아... 뭔가変가? 응... 별로... 자 저녁에 알로하 휘비전화 가면 된다고 했지 아직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오이 아 아 아 저런 데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이 근처 길 조금 뚫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잠깐 세이브 좀 할게요 아 아 아 아